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무기만 기복하고 카베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옵션은 섀도우랑 옵션은 비슷한데 앱설과 아키에인의 차이저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집중적입니다. 맑을 맺는답니다. 아, 집중적입니다.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때릴 틈이 없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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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천천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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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두 번 죽었는데? 어 망했다 개 망했다 빨리 나와라 아 나 날려보냈잖아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무런 운난 발효 달려라 아우 너무 많이 아우 죽었다 아아 무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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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무서워라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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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죽었나? 죽었나? 어 사라 와씨 우와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거같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거같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거같이 아우 위험하네 아우 좋아 아우 아우 아우 autor 아우 아우 아우라는 나물 나물인가요? 그렇군요 아.. 무기 하나만 끼고 있지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효곡절이 있었지만 잘 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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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